그러면 우리 무서운 것 같았잖아. 둘이만 있을 수 있는 공간. 둘만 있을 수 있는 건가? 거울에 빵? 따라와. 뭐야? 이제 너는 감금됐다. 따라와. 나 그런 거 좋아해. 아, 진짜? 감금시켜줄까? 구석시켜줘. 알았어. 여기 있어. 공무야, 여기야. 뭔데? 남겨야지. 이리 와. 뭔데? 이리 와봐. 뭘 남겨?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, 여기. 셀프로 찍는다고. 우와. 우와. 우와, 이런 것도 있어. 누누야. 이런 거 우리 한 명씩 한 번 하자. 어, 예전에 스티커 사진 같아. 어, 맞네. 나 스티커 사진 되게 찍은 거 좋아했거든.